심지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징글TV 목요일 사람 속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지난주였나요? 우리 임세은 식당 금요티너방송에 강경 변호사 오셔서 큰 화제가 되었었죠 부산의 임세은을 자처하면서 요즘 뭐 임세은 식당 TV 출연을 계기로 그 다음에 스포츠 춘추TV 춘추전국시대 출연 요청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스픽스 요즘 잘나가는 스픽스 벌써 구독자 27만 돌파했더라구요 그 다음에 서울의 소리 톡토비도 나오고 허니라비도 나오고 그 다음에 또 해보세요 또 뭐뭐 나갔는지 스픽스 왁자짓걸 내일도 나가고 강도는 사장님이 나간 대신에 저한테 연락이 안 왔어요 어쩔 수 없죠 그러니까 한 분 제가 소개했잖아요 우리 딸이 소개한 놈 빠져라 그게 냉정한 정글의 법칙이 아니겠습니까 저 그걸로 먹고 사는데 저는 안진걸TV에서 수익이 제게는 하나도 안 와요 우리는 다 청년 유튜브 지원과 꿈속 청년 장학금 한테만 가게 되었거든요 100% 설계를 그렇게 해놨어요 이걸로 제가 수익이나 돈을 벌려고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다른 방송 강의 글쓰기 저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 혼자 잘 먹고 잘 살지 않겠습니다 스픽스 강인경 민호소기 때 내 자리 뺏어서 잘 먹고 잘 살아라 혼자 잘 먹고 잘 살지는 않을 테니 염려하지 마시고요 저 대신 김연송 의원사님이나 강인 민호사님 나간다면 모든 방송에서 두 분이 나가서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강민경 민호사님 인사 좀 자세히 어떻게 살고 있는지 이해하지 마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부산 수용구 지역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수용구 지역위원장 강윤경입니다 직업은 변호사인 거는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수영 강변 요새는요 우리 안진걸 소장님께서 이렇게 여러 방송 유튜브 방송에 이렇게 소개해 주셔가지고 가열차게 방송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처음에는 방송 나갈 때 되게 어색했었는데 몇 번 나가다 보니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누가 안 불러주시나 하고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황피디님은 저보고 자체방송 강윤경 피디 좀 살리라고 하시는데 하더라고요 조언해 주셔가지고 그것도 약간 뭐 많이 어떻게 방송을 잘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또 제가 늘 저희 수영 강변 제가 말씀드린다시피 지역활동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저 같은 원의 지역위원장은 그래서 지역에서 수영 강변과 광안리 해변이 보이는 저희 지역에서 항상 지역활동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수영구가 광안리가 광안리 해석장이 수영구인가요? 네 맞습니다 지역구는 진짜 아름답고 좋죠 그런데 주민들도 아름답습니다 전복민 같은 이상한 자가 당선됐잖아요 기억하기 싫은 또 전복민같이 이상한 자가 다음 총선에 그 사람이 후보가 안 되고 무슨 정치검찰이 내려온다는 소문이 파다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작년 12월달부터 저희가 이제 우리당은 이번에 전당대회를 2022년에 했었는데 국민의힘 쪽에서는 올해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작년 12월달부터 지역을 이제 막 김기현 대표 체제로 이미 기정사실화돼서 훑고 다녔어요 그러면서 이제 나온 얘기들이 검사들 우리 부산지역 같은 경우에는 많이 꽂힐 거다 그러면서 특히 거기 그 지역 중에 하나가 수영구다 수영구라는 게 왜 또 그렇게 딱 이 수영구는 검찰이 꽂힐 거라는 얘기가 만연했냐면 우리 지금 현역 의원인 저기 저쪽에 있는 국민의힘 전복민 의원이 지역 토호의 이세예요 토호건설사 그렇죠 이진 이진건설 이진건설 뭐 이진종합건설 회사도 여러 개예요 여러 가지 특혜 시비가 LCT만큼이나 많이 있는 건설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아마 검찰이 먹잇감으로 제일 1순위로 하는 그런 후보가 아닐까 지역이 아닐까라고 해서 그것들을 지역에서도요 수영구 지역 내에서 국민의힘 당원들도 거의 기정사실화로 받아들이고 있고 전복민 의원은 자기는 절대 안 뺏길 거라고 얘기하지만 내부적으로는 이미 다 자기도 결심을 하지 않았나라는 얘기들이 있는 지역이긴 합니다 아무튼 누가 나오든 강경 변호사님이 이겨야죠 이기잖아요 이겨야죠 이기는 거는 기정사실화만 아니고 이겨야죠 그렇습니다 우리 강경 변호사님 뭐 아직 이제 다들 들어오고 계시니까 강경 변호사님 좀 이따 다시 한번 또 소개 한번 하고요 우리 안징울TV 강경TV 그 다음에 요즘 계속 애독자를 늘려 나오는 인사이트TV 저도 구독했어요 인사이트TV 23,800명 돌파 강경TV 33,300명 곧 3만 명 될 것 같습니다 안징울TV 어제 8만 7,600명이었거든요 8만 7,700명 일주일에 100명씩 늘어나면 곧 10만이네요 어쨌든 100명씩 100명씩 200명씩 늘어나면 이제 곧 9만은 되겠죠 10만이 참 힘들어요 실버버튼인가 10만이 되면 실버버튼인가요 어떻게 알아요 아직 3천 명 주제에 늘 공부하는 강경TV 예 여러분 아무튼 강경 변호사님 오셨으니까 궁금한 거라든지 민주당이 하고 싶은 말씀이라든지 또 민주당 올해 지구당들 지역위원장님들 응원 말씀이라든지 또 민주당이 제대로 윤석열 퇴진이든 뭐든 민생문제든 제대로 안 한다는 쓴소리든 뭐라도 연락 아까 전에는 김혜영 전 의원 지옥교에서 하는 분이 연락해가지고 이제 윤석열이 국민들을 허락도 안 받고 러시아하고 전쟁까지 한다는데 중국와도 전쟁하고 대만 사태 생기면 탈핵해야 되는 거 아니야 퇴진이 아니라 탈핵으로 나서야 된다 뭐 이런 아이디어도 주시더라고요 그 다음 부산 경남 쪽에 있는 분들도 연락이 많이 오세요 촛불행동 부산 촛불행동 통영 촛불행동 양산 촛불행동 특히 경남의 양문석 박사님 빡친당 대표님 대단하시죠 지역에서 되게 있기만 강민호사님은 양문석 박사님처럼 안 뜨고 있어요 제가 보기엔 훨씬 자질이 좋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양문석 박사님 훨씬 뛰어나시고 박사님이 한 무릎까지만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하고 있고요 앞으로 더 뜨시겠죠? 뜯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미 떴잖아요 그건 아니신 걸 소장님이 살짝 숟가락 얹어서 떴는데 앞으로는 자력갱생회에서 뜯도록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강민호사님 위해서 저희가 뭐라고 해야 돼요 부산 임세은인데 지금 임세은 식당 TV는요 아까 우리 텅디 PD님이 자체방송회로 한 게 임세은 식당 TV는 지금 2만 3백 명을 돌파했고 자체방송을 시작했어요 밤에 하시는 아니 그건 집에서 혼자 하는 개인 방송이고요 자체 제작 프로그램도 처음으로 올라갔어요 사무실에 와가지고 텅디님하고 저도 없는데 사무실에 와가지고 설정 변호사님하고 핸드폰으로 찍어서 올렸더라고요 파주도 좋던데 요즘 핸드폰들이 좋으니까 물론 조회수가 많이는 안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저희가 공부하면 많이 나오겠죠? 그래도 홍보를 해드리는 거예요 어쨌든 설정 변호사님 민생경 연구소가 오셨는데 너무 안 나오면 저희들 또 미안하잖아요 보니까 이게 실시간 아니고 동영상 코너에 있는데 660명 아 약하다 약해 임세은 소장님 개인 방송에도 5천 명씩 보는데 두 분이서 지금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약합니다 여러분 그래도 임세은 식당 TV 인사티 TV 그 다음에 강은경 TV 그리고 박예슬 톡톡 TV 그리고 의종 TV 이게 우리 민생경제연구소 네트워크들입니다 꼭 민생경제연구소는 아니다 하더라도 연합? 유튜브 연합? 민주 진보를 위한 강은경 TV도 들어오시는 거죠 이제 제가 본격적으로 방송을 활동을 하면 당연히 끼고 싶습니다 강은경 TV는 근데 너무 자체 제작 프로그램 하나도 없네요 지금 들어와서 보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같이 하는 거 저번에 스포츠춘춘춘 가사 한 거 한번 나왔고 그렇죠? 네 실시간 방송은 지난 어 2주 전에 오 임세은 식당 TV 조회수 5,400명 갔어요 와 강은경 TV에서 어떻게 된 거죠? 아니 그건 임세은 TV에서 본 게 그냥 연결돼 있는 거죠?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니에요? 각자 방송에서 실시간 방송하면요 카운트가 각자 TV에서 따로 잡힙니다 이것은 강은경 TV에 임세은 소장님을 보려고 들어온 거죠 강은경 TV에 임 소장님 보러 들어오신 거죠? 아니면 부산 팬들이 이제 오 강은경 나왔다 하고 텅기PD님 맞죠? 각자 TV 조회수는 각자도 보는 거잖아요 같은 더 분발해야 되겠습니다 우와 대단한 반성하라고 했잖아요 보세요 그전에 집중유세도 420명밖에 안 봤어요 네 3년 전 집중유세 아니 어떻게 실시간 방송이 3년 전에 있고 지금 임세은 식당 TV하고 안딩을 TV 딱 2개냐? 반성하겠습니다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번에 스포츠춘추 TV 출연할 때도 실시간을 안 했네 보니까 간단한 게으른 사람들 같으니라고 자 그럼 동영상 하면 강은경 TV 지금 저희들이 컨설팅 해드리겠습니다 반성합니다 가덕도 신공항 이기냐 소리냐 미리냐 이건 2년 전 이야 완전히 TV를 만들어놓고 놀려버렸네 어쩌지 어쩌지 강은경 위원장 새해 인사 2년 전 요구해놓고 없네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시면 안 돼요 심의 난 사람 한 사람을 트위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그 다음에 유튜브도 해서 강경 인간 강경 매력을 발산해야죠 어떤 정책을 하면 나는 요즘 무엇을 위해서 싸우고 있는가 뭘 활동하는가 알려야 될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지국구에서 맨날 청소하고 청소하고 무료법률 상담하고 어르신들한테 인사 다니고 이것만으로 정치가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반성합니다 왜 그러셨어요 게을러서 구독자도 3,300명이에요 그래 3,300명이나 되는데 박예슬 톡톡TV 인제 천명이에요 천명 돌파했다고 얼마나 좋아하는지 알아요 프로당TV 아시죠 백기시 대표님 인제 2천명 돌파했다고 2천명 돌파했다고 야 2천명 돌파하기 방송을 하시대요 다시 이제 제 TV 구독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게 뭐냐면 총선 때 저희 이제 의리로 구독해주신 저희 지지자들께서 많이 안 나가시고 아직까지 계속 남아서 구독자로 남아있어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보여드리지 못해서 너무 죄송하고요 앞으로 이렇게 의리로 저희 3천명 지켜주신 우리 구독자분들께 보답하는 방송 꾸준히 열심히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반성합니다 죄송합니다 와 보니까 실제 맞아요 그 말씀이 저번에 임세훈 소장님하고 제가 2주 전에 한 거 있잖아요 댓글만 17개 달렸는데 다 부산 시민들이 주로 많이 강민호사는 팬들이 들어와서 답을 했네요 이게 그러니까 가득신공항 조기개통본부 상임 대표 공동대표 그 다음에 부산구 수영구 민장지역위원장 또 하는 활동이 뭐가 있어요 최동훈 기념사 앞에 이사도 하고 있나요 아니 그거는 제가 법률고문 법률고문 어머님 최동훈 어머님이 막 사기당하고 이런 걸 할 때 대리도 하고 그래서 스포츠춘추 박동희 대표나 일푸만우 강진희 대표님 엄청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강민호사님은 왜 좋아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최고의 변호사라고 하시던데요 그건 맞습니다 제가 보기 최고로 웃기는 변호사 아닌가요? 진지하게 그렇게 물어보시니까 진지하게 맞습니다 근데 제가 약간 전투력이 있는 변호사죠 이게 이렇게 따박따박 법률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은 그렇게 해결하지만 법이 그렇게 해결해주지 못하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가끔 눈물도 흘리고 실력행사도 흘리고 목표를 바라보고 달리는 변호사님 그런 변호사들 보기 좀 드물거든요 여러분 강 변호사님 지금 3,300명인데 오늘 3,400명까지는 한번 만들어보자고요 저희 안중훈TV는 정말 작고 열심히 하는 유튜브들을 응원하고 존중하고 홍보하는 게 저희들의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그럴 수도 있죠 너나 잘해 맞습니다 저희들 많이 부족하고 저는 늘 말하지만 전문 유튜버가 아니고 많이 부족합니다 하지만 우리 텅디피디님은 프로입니다 프로 채백은TV를 만들고 우이종TV를 만들고 안중훈TV까지 이제 앞으로는 저는 반드시 텅디TV를 만들어라 텅디TV를 만들어서 더 융성하셔야 된다 2030 유튜버들이 이렇게 이야기 드리고 있어요 강윤경TV 여러분 강윤경TV로 들어오셔서 보셔도 좋고 강윤경TV 왔다가 구독하기 좋아요 누르고 다른 데로 다시 인사이트를 안 읽어드려도 좋은데 오늘 강윤경TV를 3,400명까지 한번 만들어보자 우리가 저번에 박예슬 임세윤 식당을 2만 명을 돌파시켰고요 방송하면서 박예슬 톡톡TV를 1,000명을 돌파시키고 니투시님 오셨을 때도 그때도 3만 명인가 3만 명을 돌파했었고 3만 1,000명을 돌파 이렇게 계속 동기부여를 하는 거죠 그리고 미디어치 35만 돌파했고 물론 그 차이하고는 상관없이 소리소리 102만 돌파했고 제가 방금 목이 세어낸 이유가 박예슬 용산진무실에서 죽어라고 지금 윤석열 규탄하는 연설을 십몇 분하고 왔어요 소리를 빽빽 지르면서 너무 열받아가지고 세상에 미국도 와 홀도 와라고 해서 동시에 두 개 전쟁을 못해요 자기들이 진다고 하나는 전쟁을 하고 하나는 홀드 다른 지역 분쟁 지역은 그냥 홀드하나 그러잖아요 이렇게 유지하고 상황 유지 그다음에 나중에 또 한다 이런 건데 윤석열 여러분 막 중국하고도 전쟁한다고 그러고 북한하고 전쟁한다고 러시아하고 전쟁한다고 막 세계 4개 전쟁을 지금 어디로 한다고 그래요? 약주 드시면 미국하고도 할 사람이에요 미국 마음에 안 들면 바이든이 저번 주로 또 한 58초만 만나주고 노루 박수하면 야 바이든 아니 2차 안 간다고 아 2차 안 간다고 2차 안 간다고 도대체 왜 언제 어떻게 정치를 잘 나갔던 변호사에서 돈도 잘 벌었잖아요 네 애인도 있고 네 갖출 건 다 갖췄네요 그러니까 들으러고 보니까 부족하다고 생각했는데 갖출 건 다 갖췄었네요 정치는 서민들의 무기인데 어떻게 정치에 뛰어들게 된 거예요 제가 이렇게 변호사를 하면서요 뭐 잘 나간다라기보다는 변호사 일을 충실히 하고 있을 때 변호사는 이게 있는 법만 적용하는 거잖아요 3단 논법에 의해서 법률에 있는 것들만 이렇게 적용하는 거라 한계를 되게 많이 느낍니다 그러니까 아니 이거 되게 불합리해 보이는데 이렇게 그렇게 판결이 나온다는 건 그냥 법대로 한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들으니까 판단될 때마다 법을 만드는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그래서 법조인들이 많이 뛰어드는 이유들 중에 하나 저 같은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렇게 법률가로서의 한계를 느낄 때는 그러면 입법을 해보고 싶다라는 이런 그런 게 생기거든요 희망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이 좀 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법률 율사로서의 한계는 어떻게 보면 법을 만드는 사람이 되는 거다라는 생각을 좀 했었죠 그래서 그런 관심을 가지고 있다가 이 정치라는 거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가 총선의 후보가 된 어떤 공당의 후보가 돼서 어떤 선거를 치른다라는 거는 또 정치를 하고 싶다라는 입법자가 되고 싶다라는 것과는 결이 다르잖아요 그런데 그게 2018년도 동시지방선거 때 부산시장 후보의 대변인을 했었거든요 그때 아 그 후보 예예예 말을 안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그게 정치의 동지들을 만난 거죠 정치 동지들을 만나고 입문도 한 거네 대변인 한 거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면서 2014년 2018년 2018년 지방선거 당선됐을 때네요 민주당이 네 그때 참 민주당이 처음으로 당선된 거죠 부산에서 야 부산이 야도인데 그러다가 당시에 저희 부산지역이 16개씩 군구로 나뉘거든요 기장군이 하나 있고 기초가 그 다음에 그 15개 구가 있습니다 기초 16개의 구군수 구청장 군수 중에 13군데가 민주당 와 압승을 했죠 그리고 기억하기로는 44명인가 저희가 지금 시의원이 있습니다 광역의원들이 거기에 이제 비례 4인을 제외 비례 5인을 제외하고 거의 40여 명 중에 37명 정도가 시의원이 당선되셨어요 어마어무시하게 바람이 불어서 당시 시장 그리고 단체 기초단체장 거기다가 광역의원들 거의 광풍이었죠 그래서 그 당선되신 분들 가운데서 지금 현재 2022년에 16개 시군구 다 뺏기고 그 다음에 광역 선출 한 명도 안 됐나요 한 명도 이번에 부산에서는 한 명도 안 됐나요 네 한 명도 안 됐어요 기초단체장은 거기에 더 충격적인 건 시의원도 한 명도 안 되셨어요 아 그러니까 비례만 딱 두 분 되셨어요 윤석열 정권으로 바뀌었다는 사정뿐만 아니라 민주당이 제대로 못했다는 평가도 있을 수 있었겠네요 그렇게 저희는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죠 저희가 보통은 남해 같은 경우에는 맞죠 남해 시장님은 되셨던 걸로 기억하는데 저희랑 비슷한 지역이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그분은 자신의 역량으로 돌파를 하신 거죠 윤석열 정권 윤석열 정권 집권 1년 차에 지방선거를 했기 때문에 선거 바로 뒤죠 보통은 여당이 다 휩쓸게 되는데 남해 시장님을 민류당이 돼버린 거 아니에요 제가 기억하기는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저희가 제가 비록 저희 지역에서 좋은 성적이 나오지 않았고 저희 후보들이 다 이렇게 실패했지만 뭐 그것 또한 지역에서 책임자였던 제 책임이고 그리고 좀 더 분발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들 그리고 저 그때 참 죄송했던 게 저희 당원들 지지자들한테 되게 미안했어요 더 좋은 후보와 함께 더 좋은 결과를 내야 되는데 그 뭐 남탓할 일이 뭐 있습니까 지역에서 제가 잘못한 거지 그래서 그것도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우리 지지자들께 기쁨 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근데 더 잘하겠습니다 부산 수영구청장도 민영이 후보를 냈지만 참패했나요? 아주 참패했죠 저희는 그 경선 하지 않고 이렇게 그때 후보로 했던 분이 탈당을 하셨어요 그래서 무소속으로 추마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영향도 있었지만 표도 갈리고 표도 갈렸 그러면 그 4년 전에 민주당 구청장님이 됐잖아요 저희가 저희가 험지 중에 험지인 게 아 4년 전에도 3군데가 안 됐는데 그 중에 수영구가 그 중에 저희부였습니다 부산 수영구가 잘 사는 상대적으로 부자 동네이고 서초구랑 비슷합니다 서울의 서초구 와 저희는 아시죠 여러분 안정은TV나 우이종TV는 계속 청년 정치인들 험지에서 고생하시는 분들을 주로 이렇게 많이 모시고 있습니다 참고로 내일 임세인식당TV는 서승만 개그맨이 온다니까 벌써 댓글에 보셔야죠 강문회님도 꼭 봐야죠 본방사수 슈퍼챗도 쏘시고 아 예 알겠습니다 슈퍼챗 쏠 줄 아세요? 아니 뭐 국가짓 거 뭐라고 돈이 없어서 못 쏘지 네 내일 안정은TV에 임세인식당TV에 슈퍼챗이 안 되니까 안정은TV에 슈퍼챗 쏘는지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보고 그 다음에 강민호사님은 이번 주 일요일날 스피스 왁자찌거래 나오네요 오늘 이제 지금 나오고 있고 내일 녹화해서 일요일에 오는 거예요 이야 부산수경구가 험지 중에 험지였군요 근데 지난 총선 때 굉장히 선전하셨잖아요 역대 최고인 41% 41% 와 5%만 더 받으면 이깁니다 그렇죠 전봉민 씨 46%쯤이었나요? 네 지금보다 좀 더 받았는데 어차피 거기 있는 걸 뺏어오는 거잖아요 네 이야 여러분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민호사님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정말 잘나가는 변호사에서 먹고 사는데 문제없고 놀러다녀도 되고 그리고 뭐 이렇게 정치라는 게 사실 피곤하고 고달픈 일이잖아요 계속 유권자들과 국민의 이야기를 듣고 문제의 얘기를 하고 무슨 소리 하세요? 재밌어요 재밌어요? 재밌어요 체질이에요? 체질인지는 모르겠는데 재밌습니다 국회의원 하면서도 체질이 아니라는 사람 봤고요 그래서 한 번만 그만둬버린 사람 있잖아요 표창원도 그랬고 이런 사람들 이철이도 그렇고 저는 원내 체질이라는 사람 봤어요 와 국회의원 너무 재밌대요 국회의원 중에 그렇게 많은 사람 너무 재밌대요 영원히 국김당이나 가슴이 아파요 아유 이승단님 분명히 이번 총선은 바뀔 겁니다 그리고 총선 전에 지금 윤석열이 지금 나라와 국민과 민족과 평화와 민생과 경제를 모두 팔아먹고 파괴했기 때문에 총선 전에 대규모 골기가 봉기가 돼서 끌어낼 수도 있습니다 예 많이도 많이도 와주셔서 고맙고요 우리 강경TV에도 아유 강경TV에도 김강원님 악홍알림 두 분이 들어와가지고 최신유분하님 아 최신에 최근 결혼하셨나요? 강경TV 축하드립니다 여의도로 우리 강진수 대표님 한번 연락 한번 해보시죠 전화 연결 한번 하게 최동원 기념사표 사무총장님 지금 이 시간이면 누가 얼마 전에 천만원도 기부하자 하지 않았어요? 약속이 있으셔서 바쁘실 시간 그러니까 최동원 기념사표 얼마 전에 누가 천만원도 기부하자 화제가 됐잖아요 저는 아직 아니요 나왔어요 나왔어요 문자를 한번 남겨놓아 보겠습니다 전화 달라고 전화 한번 해보세요 아 그럴까요? 강경TV에서 광패냐 여러분 왜냐하면 부산 해운대 일품안호가 한우집으로도 유명한데요 이분이 최동원 야구의 전설 최동원 기념사업회 사무총장도 맡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가덕도 신공항 조기개통을 위한 시민운동본부 대표도 강경 변호사님을 같이 맡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안징을TV에 일품안호를 광고도 하시겠다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전화로 또 꿈수저청년장학금에도 500만원 기부하겠다고 저희들이 만든 꿈수저청년장학금 있잖아요 500만원 오시겠죠? 다시? 그러면 빨리 안징을TV에 슈퍼챗을 쏴라고 문자라도 지금 문자 남기세요 지금 문자 남기세요 잊어버리면 안되지 우리 시민들하고 제가 이거 보이자 아까 말씀 안하시고 쉬신다고 하시더니 이걸 이걸 그때 강진수 대표님이 여러분 일품안호 회원대 일품안호 강진수 대표님 오셔가지고 이거 보고 감동받아서 500만원 하반기에 기부하시겠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 추석 전에 여섯 번째 꿈수저청년장학금을 지급하게 됐어요 되게 돼요 500만원까지 해가지고 천만원은 제 지인이 300만원은 양희삼 목사님이 강진수 대표님 500만원은 1800이 되잖아요 제가 200만원 내면 2000이 되잖아요 2000만원이 들거든요 여섯 명한테 300만원 그다음에 그걸 수행하는 사회적계획한테 200만원 안팎의 비용을 드려야 되거든요 자금 공부하고 선정하고 그렇죠 사회적계획부터 먹고 살아야 되니까 맞습니다 예 자 문자 해놓으셨죠? 예예 전화를 해주시거나 채동훈 기념사 여러분 강인위원회사님은 채동훈 기념사회 법률고문까지 맡고 계시고 고 채동훈 선생 어머님이 정말 훌륭하신 분이라고 들었는데 뜻하지 않게 사기를 당했는데 대리에서 다 해결해 드렸나요? 그런데 이제 돈을 회수하는 게 참 중요한데 그분이 감옥에 가서 교도소에 가서 실형을 받은 거는 당연히 그렇게 받았는데 지금 회수하는 분들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민사? 네 그렇죠 그렇죠 손해는 처벌도 목적이지만 손해가 배상이 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강렬TV의 최신유부남님 5년 차에요 최신유부남 근데 5년 지나면 최신유부남이라고 하면 안 돼요 사기될 수 있어요 그때는 이제 중고유부남이라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마음은 항상 새롭죠 아까 김갑준 선생님 부산 집회 때 우리 만났대요 비 맞으면 같이 걸었대 애들과 같이 김갑준 선생님 너무 고맙습니다 이번 주 일요일날은 저희 전주에서 합니다 그리고 강용영 대표님 강용영 변호사님이 황당하게 부산 집회를 부산 사람이 안 왔어요 못 왔어요 그래서 저번에 서울에서 지난주 토요일날 좌우중답작 집회 때 발언하셨어요 기회를 얻었죠 트위터에서도 돌더라고요 그리고 이번 주 일요일 전주는 이제 오시는 거예요 예 오시는 거죠? 예 자 아니 좀 더 잘 있기만 하세요 예 예 가겠습니다 발언도 하시죠? 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일요일 4시 어디서 하죠? 풍남문광장 풍남문광장 어디에 있죠? 전주 풍남문광장은 어떤 곳이죠? 그것은 잘 정의구현사재단이 윤석열 퇴진을 위한 최초의 미사를 한 곳입니다 아 예 맞습니다 기억납니다 다른 역사는 지금분 없으면 몰라도 돼요 정의구현사재단이 최초의 집회를 한 곳이다 자 다시 이제 우리 강빈 문호사한테 가가지고 그러면 그렇게 정치인이 입문했어요 강빈 문호사님 꿈꾸는 정치는 무엇입니까? 어떤 정치를 하려고 지금도 장외 정치인잖아요 현역 의원만 아니지 사실상 원외 정치인인데 어떤 정치를 꿈꾸고 지금 어떤 정치를 하고 있어요 실제로? 원외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되게 한계가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제가 이제 정치를 하게 된 계기에 대해서 법이 취약한 부분들 한계 있는 부분들을 돌파하고 싶다라는 마음 거기에 더해서 저는 사다리가 없어진 세상이잖아요 그러니까 불평등을 내재화하는 세상 불평등을 이미 우리가 서열화, 계층화 돼 있는 거를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들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이제 제가 이런 상상을 하잖아요 내가 원내에 진입하면 제일 먼저 무슨 법안을 발의할까? 그런 고민들은 아마 다 한 번들 저 같은 사람들 다 한 번씩 해볼 겁니다 어떤 법안을 발의하실까요? 지난번에 임세훈 수장하고 두 분은 오로지 윤석열 퇴진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법안은 아니니까 그건 4년 전에 제가 처음 청취에 시작했을 때 생각했던 거고 그게 뭐냐면 경력 단절 여성들에 관련된 법들이 많긴 해요 지금 그런데 주변에 보면 제 주변에 제가 딱 그 경력 단절돼서 자신의 가정과 자식을 키우다가 다시 사회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제 나이 또래들이 많습니다 제가 이제 우리나라 나이로 50이니까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만약에 어떤 전문직이 아닌 하는 거의 그냥 캐시어 같은 직업밖에 결국은 없거든요 경력 단절 여성들이 진짜 단절되는 거네요 사회에 그래서 전문성이나 꿈을 다 못 펼치고 그나마 전문성이 마트 캐셔도 귀중한 일이지만 그러니까 일부 업종에만 식당 서빙이라든지 그런 데로 많이 가 계시죠 여성들이 능력이 있어도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그런 고민들을 제일 먼저 했었고요 그리고 아까 불평등이라는 것들도 제가 그 취지가 저는 이제 제가 제 사업체를 변호사 사무실이지만 법인을 운영한 세월이 10년이 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조차도 저랑 후배 변호사들이죠 같이 일하는 후배 변호사들을 같은 동료로 보지 않고요 내가 그냥 어떻게 보면 채용했던 그럼 그 사람이 나가면 또 다른 신규 인력들을 우리는 저희는 어차피 검증된 변호사라는 직업 자체가 자격증을 가지고 검증된 사람들이다 보니 그걸 당연히 내가 이렇게 소모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 청년 변호사들을 그래서 이게 사회의 기득권이 되는 순간 기득권이 어느 정도 제가 아주 그런 건 아니지만 기득권이 되는 순간 나조차도 사다리를 걷어차려고 하는 사람이구나라는 생각들 그래서 저는 아시는 분들은 많이 아시는데 우리 아버지가 택시 운전하셨잖아요 제가 흙수저거든요 자랑이다 부끄럽다 이런 걸 떠면서 나는 부산에 택시 운전자네 홍진아 선생님은 파리에서 택시 운전 아버지가 택시 운전을 되게 오래 하셨어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제가 흙수저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잊어버리고 있다라는 것들 그래서 저는 그 사다리를 온전하게 지키는 정치인이 되고 싶다 그리고 그것만이 대한민국의 미래이지 않을까 경력단자 여성도 왜 더 고민을 하게 됐냐면 저희가 저출생의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그리고 저출생 정책을 아무리 해도 극복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고 그러면 결국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는 여성들이 지금 남녀 성비가 떠나서 어떤 노동생산 인구의 비율을 떠나서 여성의 능력 있는 여성들이 노동성을 향상시킬 수밖에 없는 시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력단자 여성도 마찬가지고 지금 청년 정치인들도 그들이 제대로 된 어떤 사회에 일을 하지 못하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잖아요 그런 것들 그러니까 일단 불평등과 양극화를 해소하는 법안 그다음에 경력단자 여성들이 좀 더 자신의 전문성과 꿈을 펼칠 수 있는 그런 관련 법안 그게 목표죠 그게 그 법으로는 한 두세 개 되겠는데요? 서너 개 되겠는데요? 더 많을 것 같아요 그러면 서민을 위한 정치를 여성을 위한 정치를 약자들 위한 정치를 하겠다 뭐 이런 취지인가요? 좀 더 아주 편안히 말하면 그게 대한민국의 미래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그렇지 않고서는 뭐라고 말하느냐 나라가 이렇게 윤석열 같은 사람들에 의해서 후진국으로 가버릴 것 같아요 우리가 그런 고민을 하지 않으면 알겠습니다 너무 윤석열 갑자기 윤석열 의원이 갑자기 열받아는데 아니요 아니요 당연히 윤석열에 대해서 그렇게밖에 평가를 못합니까? 욕 좀 하세요 예? 욕을 하세요 쌍욕 말고 뭐라도 하세요 뭐라고요? 약 같은 새끼라고요? 엿 먹으라고요? 이재혁 의원사님 강경 화이팅! 친구라고 10만원이나 쇼프챗을 아니 강윤경이 이 변호사님 강 변호사님은 슈퍼챗 안 쏴요? 아니 그거 지금 쏘세요 지금 쏴보세요 슈퍼챗 하는지 아는지 아는지 모르게 지금 한번 해보세요 제가 지금 강 변호사님의 정치에 감동받은 거예요 양극화를 해소하고 불평등을 해소하고 청년과 경력단전 여성들과 섬회사에 나오는 젊은이들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니까 이재혁 변호사님이 감동받고 지금 강변 파이팅 나이가 난 거예요 이 변호사님 고마워요 지금 여기님께서 윤석열 욕 안 하시니까 강 변호사님이 뭐 뭐라고 했어요? 이런 얏 이런 거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시모노시키 아 제 마음을 이렇게 이런 식빵 같은 더 나쁜 걸로 해주세요 이런 신발 같은 제 마음은 더 나쁜 거예요 이런 조카 생년필 같은 그거 나한테 그거 했어 방금 그렇죠 조카들아 사랑한다 조카 생년필 가족같이 조카들의 18개 생년필 가족같이 감사합니다 슈퍼챗 쏘고 계시나요? 아니 방송 일상상 최초로 출연자가 자기 방송에 슈퍼챗 쏘는 이럴 줄 알았어 클릭을 해서요 맨 밑에 보면 슈퍼챗을 뜨게 돼서 내가 가르쳐줄게 내가 가르쳐준다 가르쳐줘 생방송 중에 슈퍼챗 쏘는 방법을 알려주는 남은 시간에 홍보야죠 홍보 그래서 앞으로 어떤 정치를 할 거예요 도대체 양수장님이 저거 알려주는 동안 그러면 제가 질문을 할게요 우리 일반 구독자분들이나 일반 시민분들이 모를 수 있는 질문을 하나 할게요 도대체 지역구들의 지역위원장들은 도대체 어떤 일을 하는지 어떤 일을 하는지를 정확히 모르죠 아무도 아니야 농담입니다 엄청 많냐고 어떤 일을 하는지가 제일 궁금해요 평소에 국회의원이 아니니까 저희가 당이라는 게 공당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흔히 우리 국민들이 내는 세금이 많이 투입되는 어떤 정당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당에는 중앙당이 있어요 중앙당은 법정 단체라가지고요 세금 그러니까 후원금을 받든 어떤 거를 받아서 운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광역시도당들이 있어요 저희 서울 같으면 서울시당 경기도면 경기도당 부산이면 부산시당 그것도 법적인 단체입니다 그래서 후원금도 거둘 수 있고요 역시 지도당 역시 후원금도 거둘 수 있고 사무소도 있을 수 있고 상근 직원이 있을 수 있는 구조가 돼요 그런데 전국의 말단 조직인 말단 실행 조직인 지역위원회라는 게 253개가 있습니다 우리 민주당은 지역위원회 저쪽당은 당협위원회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그게 253개 똑같이 있죠 각 당마다 그럼 그 단체는 지역위원회는 법정 단체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조직입니다 그러니까 후원금도 돈도 거둘 수 없고 사무소도 둘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지역정당에서 저에게 준 지역위원장이라는 자리 하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역위원장이 그래서 그만큼 되게 중요하고요 그러면 지역위원장은 저처럼 당선이 되지 않은 원외 지원 원외라고 합니다 그게 여의도에 있는 국회 원외 지역위원장이 있고요 원내 여의도에 이제 국회의원이신 원내 지역위원장들이 계시죠 그러면 이제 저는 원외니까 원내 생활은 잘 모르고 원외만 짧게 얘기를 드리면 지역위원장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옛날에는 지구당이라고 해서요 법정 단체였고 법정 단체였고 그 법정 단체에서 후원금도 거둘 수 있고 지구당 사무실 지구당 지금도 다 지구당이라고 알죠 지역위원회보다는 지구당 사무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오세훈 씨가 지가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는데 법을 바꿔가지고 지구당도 없어지고 지역위원회는 지역위원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실도 없어요 후원금도 못 거둬요 저처럼 변호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은 그나마 제가 제 밥벌이에서 지역위원회의 활동을 그것도 돈도 못 씁니다 왜? 왜냐하면 돈을 함부로 쓰는 건 선거법 위반이거든요 그런데 지역위원회는 사무실에 있는 경우는 있잖아 오늘 없습니다 그냥 연락사무소 겹으로만 그런 건가요? 그거는 거기에 있는 기초나 광역단체 그러니까 광역의원들이 지역사무실 되는 거죠 연락사무소들이 오늘 지역위원장님들 사무소라고 이름이 있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럼 불법이에요 아예? 아예 불법이에요 지역위원회 사무실 자체가 불법이에요 아 저도 헷갈렸네요 순간에 불법이고 가다 보면 지역위원회 사무실이 있으니까 의원사무실만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원내만 그래서 우리가 저희가 이제 제가 그때 지난번에 왜 부산에서 좌우중도 합작하는데 안 나왔냐라고 얘기했을 때 제가 그냥 농담으로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못 나갔습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 제가 이 얘기를 들으려고 한 거예요 원회들은 후원금도 거둘 수 없어서 지역사무소도 둘 수 없고 할 수 있는 건 자기가 자기 생계 유지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불합리하다는 걸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때 뭐 당원께서 오셔가지고 엄청 혼났어요 아유 저기 지금도 부산에서 했는데 부산 수영강변 강용경 변호사가 안 왔다 의심해봐야 된다 그러니까요 그 사람은 무슨 정치를 꿈꾸는지 윤석열하고 윤석열하고 싸울 생활하고 다 해보려고 그런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그래서 한번 해명해보세요 윤석열 욕을 하세요 그러니까 아까 가족같이라고 했잖아요 가족같이 축하 보조소득 멋진 발언 아 참 그리고 내가 지역위원회 마지막 네 계속 더 말씀해 주십시오 당원들이 계시면 지역위원회 활동 운영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실 수 있어서 짧게 얘기 드릴게요 지역위원회는 회사처럼 회사에 이사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역위원회는 운영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지역위원장이 이제 의장이 되고 운영위원회 의장이 되고 거기에 우리 14개 상설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노인위원회 여성위원회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위원장들이 모여서 그리고 뭐 기초위원들도 계시고요 그렇게 해서 운영위원회라는 걸로 해서 지역위원회 의사결정을 운영위원회에서 합니다 운영위원회에서 하고요 그리고 지금 그 지역위원회 활동 중에서는 뭐 사실은 돈을 투입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없어요 당원의 중앙당이나 시당에서 지원해주는 돈으로 사업을 할 수 있지 지원위원회 차원에서 돈을 모아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것들 없다는 게 아마 우리 당원들께서 되게 안타까워하시는 게 왜 지역위원장이 아무것도 안 하냐 하냐고 하실 수 있는데 그거는 지역위원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어떤 비용을 들여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없어서 그런 면들이 있어서 안타깝지만 그거는 조금 이해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렇지만 이제 중앙당이나 시당에서 지원을 받아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것들은 우리 원회 지역위원장님들도 열심히 하고 있으니 그 부분을 지켜봐주시고 그리고 지금 당에서 당무감사라는 게 있습니다 당무감사가 뭐냐면 지역위원장이나 지역위원장과 함께하는 이제 우리 상설위원회 운영위원들이 얼마나 지역위원회를 잘 꾸려갔는지를 당에서 감사를 하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잘못됐다 그러면 사고 위원회가 됩니다 그러면 지역위원장에서 이렇게 면직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어떤 경우는 어떠냐면 당무감사할 때 중앙당에다 막 투서를 넣는 거예요 이 지역위원장이 너무 못해가지고 큰일 났다 그런 것들도 할 수 있습니다 당원님들 그게 뭐 결정적으로 그 지역위원회의 감사라는 게 어느 조정이나 마찬가지로 이 감사 요원들이 와가지고요 다들 이게 뭐 어떤 했는지를 다 자료를 제출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투서만으로 결과가 달라지는 건 아니지만 그런 분들도 계시다라는 지역위원장도 서로 하려고 난리잖아요 경선을 하기도 하고 그렇죠 중앙당에서 이렇게 조정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투서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엄청 많죠 그런 거 경험해 보셨잖아요 이렇게 조광특위 같은 거 예예예 조광특위는 아니고 공천심사위원 한 번 있는데 그때도 후보들 간에 투서나 비방제 남은 완전 전쟁입니다 전쟁이죠 근데 민당은 좀 국민인보다는 훨씬 낫다 이런 느낌이 많았어요 근거가 없는 건 하지 않죠 투서를 그냥 내가 기분 나쁘다고 하시는 분들은 없어요 근거는 다 있어요 근거는 있겠죠 희사실 투서하는 경우도 가끔 진짜로 근데 그러면 안 되죠 그거는 저는 우리 당원들이 그러실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민당당원들은 그러시면 안 되죠 우리 나강복 선생님께서도 슈퍼챗 감사합니다 우리 대구 좌중도 집회 오셨던 나강복 선생님 이번 전주 집회도 오시나요 나강복 선생님 아 전주에서 만나요 예예예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뽀미님께서 멧돼지 타네 맞습니다 지금 국민들이 이번에 러시아하고 거의 사실상 선전포고를 했는데 우리 헌법상 선전포고나 파병은요 국회하고 국민의 동의를 반드시 구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동의절자를 넘어서서 최소한 국민들이랑 무슨 상의도 없이 어떻게 로이타 통신에 지금 어때로 선전포고를 합니까 이런 멧돼지 같은 놈 막 저는 욕백이 안 나요 방금 제가 소리소리 용사한 윤석열 태진 입회 가서 십몇 분을 저도 모르게 막 소리를 빼빼 줄였어요 지금 목이 아파요 체력이 그리고 발을 쎄게 했더니 오는데 잠이 온 열정을 다 너무 힘들어가지고 김수현님께서도 모든 종단이 들고 나왔습니다 맞습니다 천주교 정의국연 사제단이어서 부산에서 기독교 목사님들이 퇴진 선언했고 얼마 전에 시국법회도 했고 불교에서도 옴불교 나머지 또 민족종교 대종교 이런 데 다 아파서 나가야 됩니다 강민호사님은 그래서 결국 그러면 지금 지역의원은 설명해 줬는데 강민호사님이 지역의원에서 또는 개인적으로 정치인 개인으로서 또는 지역의원장으로서 가장 많이 하는 일은 뭐예요 가득도 신공항 골목당사 매주하거든요 그걸 좀 이야기 좀 해주세요 강윤경만의 매력 보시지 않나요? 아 예예예 저희 지역에서 제가 뭐 하는 건 아니고 저희 운영위원이죠 아까 운영위원회라고 말씀드렸는데 거기서 거기에 구의원들도 계시고 상설위원장님들도 계셔가지고 구의원 몇 명 당선됐나요? 선구에서 저희는 여야 합해서 총 9명입니다 그러니까 지역구가 4개 지역구에 그리고 거기에 지역이 선구구마다 2명씩에서 8명이 뽑히고요 비례가 한 분 근데 비례는 이제 저희가 저쪽 저쪽에서 구의원장에서 지금 원내 구성은 구의원 내 구성은 5대4로 저희가 시험구가 어려운데 어떻게 4명이나 됐어요 2인 선구구거든요 아 중대 선구구 그래도 2인 선구구라서 2등은 많이 했네요 아 2등이 있죠 다만 비례는 적고 부산은 2인 선구구에서는 다 각자 한 명씩 됩니다 아 잘 됐습니다 저희 당이 지금 우리 당이 그렇게 뭐 많이 나올 때는 저 받은 거 이상으로 나오고요 적게 나올 때는 그래도 30% 이상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저쪽에서 상대당이 2명을 내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2인 선구구라도 국민의힘에서 2명을 내서 2명이 당선되는 경우도 있었던 우리 민주당의 이렇게 정말 험지였던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은 뭐 2명 나오면 당연히 각 당에서 한 명씩 선출이 되니까 저 당에서 이제 무서워서 2명을 못 내요 그래서 저희는 무투표 당선이 4개 선거구 중에도 두 군데나 무투표 당선이 됐어요 한 명씩 한 명씩 내가지고 네 그러니까 정의당이나 다른 당이 낸 지역구는 투표를 하죠 투표를 했는데 정의당 쪽에서 두 분을 내셔서 두 지역구에서 내서 지금 다행히 이제 두 군데는 투표를 내서 두 군데 당선이 됐고요 앞으로 정의당은 당원도 만 명도 안 되고 지금 국민들한테 엄청난 비판과 미움을 받고 있기 때문에 후보를 낼 수 있으나 모르겠네요 진보당에서 열심히 진보당이 열심히 하죠 우리 안녕팀에서 정경근 님께서 전쟁 날짐에 빨리 탄핵해야 됩니다 지금 제가 정말 맞습니다 너무 지금 불안하고 북한하고 중국하고 러시아하고 무슨 짓을 지금 할지 모르기 때문에 가서 일본 기시도한테 빡빡 기시다 온 다음에 이제 바이든한테 가가지고 바이든한테 저번에 큰 신뢰했잖아요 바이든 난리맨이라고 거짓말하고 바이든 쪽팔렸을까 그냥 비속을 사용하고 미국 기원한테 새끼라 바이든 그 다음에 질바이든 7번 블랙핑크 공연 요청했다고 뻥치고 막 그러면서 미국에서 벼르고 있을 거예요 도청까지 갖고 다 알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바이든 요청하는 모든 거 무기 사주고 러시아하고 전쟁하고 그 다음에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미국이 요나는데 다 해주고 올 것 같아요 그래놓고 일면 북한하고 우리가 국지전 할 테니까 미국은 지지해달라든지 말리지 못하게 하지 말아달라든지 오늘 김병주 의원께서 어디서 인터뷰를 하신 내용인데 워딩 자체가 제가 얘기한 거랑 다를 수 있는데 그 취지는 뭐였냐면 지금 로이터통신이랑 이렇게 군사 개입이 가능할 것처럼 군사 지원을 가능할 것처럼 할 수 있는 워딩을 한 이유가 이미 조율이 된 게 아닌가 미국이랑 미국이랑 그 우크라이나 포탄 보낸 것도 이미 조율하고 보낸 거 아니에요 몰래 그래서 이번에 갔을 때 설마 이렇게 핵 확장 억제에 대한 어떤 답을 들고 오면서 선물이라고 들고 오면서 군사 지원이나 군사 개입에 대해서 이미 수락한 게 아닌가 김태호가 가서 그런 걱정들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저도 저 그런 게 제일 두려워요 충분히 그럴 놈들이죠 제가 아까 소리소리해서 제가 그렇게 발언했습니다 윤석열, 김태호, 김건희 이 라인들은 청공, 건진과 옆으로 한국인이 아니다 일본인 아니면 미국인이다 아니면 마음속에 일본과 미국을 너무나 흥모한 나머지 국적은 한국인인데 정신은 미국인, 정신은 일본인 그것을 정신적 미국 시민권자라고 하는 거거든요 정신적 일본 시민권자라고 합니다 그럼 나라를 팔아먹겠네요 그러니까 지금 나라를 팔아먹고 있어요 나라와 국민과 역사와 민족과 평화와 민생과 경제를 모두 망치고 팔아먹는 짓을 합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빨리 탄핵시키기 위해서 여러분 뭘 해야 될까요? 100번의 유튜브 시청보다 한 번의 집회가 중요합니다 백유부려일집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번 토요일날 조풀집회는 5시 일요일날 좌우중답작 집회는 4시 전주입니다 조풀집회는 전국 곳곳에서 하죠 부산에서도 하고 대구에서도 하고 광주에서도 하고 천주에서도 하고 토요일날 5시에 일요일 그날 전국 좌우중답작 집회는 한 달에 한 번 서울에서 집중집회 한 다음에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 특정 지역을 순회하면서 하는데 첫 번째로 대구 두 번째로 부산 세 번째로 전주 이제 근데 여기저기서 와달라고 연락이 오는 거예요 이번엔 청주에서 와달라는 거예요 청주 충북에서 그래서 5월 달은 제가 청주 충북으로 가려고 합니다 서로 유치를 하겠다는 거예요 부산 엑스포를 유치하듯이 예아 엑스포 예 저기 천사대교 인사이트TV에서 천사대교님께서 그래서 대의원들을 없애야 된다 김강호님이랑 다 아 그 대의원 내가 좀 비사를 조금 한번 대의원 지금 당대표 선거가 실제 당원 투표가 아니라 대의원 투표로 되나요 아니 그렇구나 비율이 있습니다 아 비율 맞아 그래서 당원도 투표하지만 비율이 대의원 투표가 엄청 높았죠 35% 정도 아니 당원이 전당원 투표하는데 왜 대의원한테 또 그걸 줍니까 그게 이상합니다 저 이제 처음에 김강호님이 강영팀에서 김강호 선생님께서 대의원전회 폐지를 주장하셨어요 19년도에 제가 처음 지역위원장이 돼서요 2020년도에 이제 그때 이낙연 총리께서 당대표 되시는 제가 19년도에 지역위원장이 됐고 총선에서 2020년 4월에 떨어지고 그의 대의원 대회 전당대회는 2년마다 한 번씩 대표를 2년마다 뽑잖아요 그래서 2020년에 2020년에 전당대회를 해서 그때 이제 이낙연 총리가 대표가 되실 때였어요 그러면 그때 압도적으로 됐거든요 그렇죠 기억하고 있습니다 압도적으로 됐고 그 상황에서 대선을 준비하시기 위해서 2021년에 대표 자리에서 내려놓고 다시 대표 선거가 있었어요 원래는 2022년 작년에 우리 이재명 대표가 선출되는 시점에서 전당대회가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이낙연 총리께서 대표께서 자리를 물러나시면서 그 2021년에 당대표 선거가 있었어요 전당대회는 아니고 그때도 그래서 6개월인가 10개월 하는데 왜 당대표를 나가냐 논란이 막 있었죠 물론 뭐 당원들이 또 선택을 했어요 어쨌든 선택을 했고 정당대회가 이낙연 총리가 정당대회를 선택을 하셨고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전당대회라는 거를 당대표 선거라는 거를 이제 처음 해봤을 때 전화가 옵니다 지역위원장한테 전화가 와요 또 큰소리 하세요 전화가 와요 지역위원장한테 전화가 옵니다 전화가 오더라고요 그래서요 누구를 지지하냐 그것도 모르는 사람이 전화 오는 거 아닙니다 가장 친한 동지라고 할 수 있는 같은 의원이시든지 다른 선배가 전화가 옵니다 강위원장 강위원장님 누구 지지하나요 제가 뭐 압니까 아 예 아 그러면 누구 지지하면 안 되나 그럼 이제 또 존경하는 선배님이 얘기하시면 아 예 아니면 또 내가 제가 동지라고 생각하는 아 이 대표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아 예 맞죠 그 후보님 지지합니다 딱 그러면 대위원 중에 몇 명이나 예? 각자 알아서 대위원들이 자기 좋아하는 후보 지지하는 거 아닙니까 그때 딱 오는 반응이 뭐냐면 아 너는 지역위원장 그러니까 책임자로서의 아직까지 그 뭐라고 장학력 지역위원에 장학력이 없다라는 식으로 대위원을 장학을 못하고 있다 평가를 하시는 거예요 아 그때 이게 정치가 이런 거구나라는 걸 제가 그때 깨달았죠 네 그러니까 그걸로 그러니까 원내는 모르겠습니다 이제 원해에 계신 국회의원들께서는 어떤 식으로 평가받는지 모르겠지만 저 같은 원해에 있는 지역위원장은 대위원을 장학했는지 안 했는지로 저를 평가하시는 거예요 그분들이 그래서 그때 저는 그런 걸 몰랐으니 그냥 하고 싶으신 대위원들 다 이렇게 해가지고 전화를 돌려보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아 그래 그래서 파악해 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를 지지하는지 대위원들이 그래서 뭐 또 조직이라는 게 그런 게 있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걸 파악을 했는데 그러니까 그 제가 장학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 후에 전 들었어요 아주 이 위원장은 시시하다 라는 평가를 그러니까 조직 장학이 떨어지기 때문에 예를 들면 본인들이 이렇게 저기 당대표 선거는 할 때 매력이 떨어진다 이런 거죠 시시하다 시시하다 장학이 안 되고 있다 시시하다 그리고 큰 메리트가 없다 공을 들여봐야 몇 편 안 된다 근데 이제 그때 내가 정치를 대위원 제도라는 게 왜 생겼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당원들 사이에서 직접 민주주의가 어려울 때 대행하는 거죠 역사가 그게 있지 않습니까 역사가 있겠죠 호남 우리 정치 우리 저희 이제 민주당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고 어떻게 보면 그 모태라고 할 수 있는 저희 지역이 저희 호남 지역이지 않습니까 호남 지역은 당원 숫자가 저희 부산 같은 영남 지역과 비교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10배가량 차이가 나거든요 지금은 수도권과 우리 저희 험지가량이 한 5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5배에서 많게는 10배까지 차이가 나죠 당원 숫자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호남에 있는 의견들 호남에 있는 지도부만 뽑힐 수가 있는 구조잖아요 그래서 억지로 운동장을 맞춰준 거죠 대위원이라는 제도로 그리고 그때는 또 이렇게 다 버스 타고 갔잖아요 그러니까 모이는 지역은 다 버스 타고 으쌰으쌰 가가지고 다 투표하고 이랬는데 저희 이렇게 또 안 모이는 지역은 더 안 가니까 그 균형을 운동장을 억지로 맞춰줄 필요가 있었죠 과거에는 그런데 지금은 저희가 전국 정당이고 온라인 투표 다 하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대위원 제도가 점점 이렇게 필요가 필요성이 없어지는 거죠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당원 투표를 내가 다 온라인으로 하는데 버스로 가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대위원의 물론 지금도 아직까지는 영남의 당원 숫자가 아주 적긴 합니다만 부산 경남은 꽤 많잖아요 그래도 네 그래도 심지어 저희 당에서 어떤 얘기가 있냐면 호남의 어떤 지역구는 시민 숫자보다 당원 숫자가 더 많다고 나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하도 많이 가입하고 중복 가입도 됐고 다른 지역에서 여기 와서 가입하시니까 허수 가입도 있고 막 이렇다는 그러니까 지역의 확인을 주민등록 등본으로 확인하는 거 아니면 지역 당원을 그러다 보니 그러니까 지금은 그렇지 않은데 과거에는 호남에서는 주민 숫자보다 당원 숫자가 더 많다는 얘기도 있었어요 그렇죠 그 정도니까 이제 그런 대위원 제도라는 어떤 기계적인 숫자를 맞출 필요가 있었죠 지금은 제가 보기에는 우리 영남이 아직까지도 당원 숫자는 적긴 하지만 대위원 제도는 조만간에 대위원 제도에서 실제 지역별 균형을 맞췄나요 인구수별로 맞췄나요 아니면 그러니까 당원수로 이렇게 당원 비율로 해서 대위원을 주는데 그걸 호남에는 깎고 아 그렇게 영남에는 비율을 조정을 줘서 주는 거죠 그래서 숫자를 맞추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제가 보기에도 전국 정당이고 저희가 100명이 넘는 권리 당원이 있는 이 상황에서 억지로 그렇게 비율을 맞출 필요는 없지 않나 이제는 그래서 아마 많은 분들이 대위원 제도는 없어질 거라고 없어지길 바라시고 없어지리라고 예상이 됩니다 네네네 감사합니다 오늘 주제는 아니지만 최근에 대위원들이 투표에서 가중치가 높다 보니까 거기에 그 사람들한테 불편하게 뭐 하루 50만원 주고 100만원 주고 그럽니까 자기들 좋아서 투표하면 되는거지 그렇죠 밥 싸주면 감경 찍고 밥 안 사주면 안 찍을 찍고 이게 얼마 그런 사람도 없을 뿐만 아니라 요즘에 그러니까 그리고 그렇게 정치하면 안되죠 여러분 그러니까 민주당이 잘못한 건 또 여러분 호되게 비판해서 개선을 해나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감경 변호사님은 이제 이야기가 벌써 벌써 한 시간 됐어요 야 하다 보니까 아니 지금 삼삼수면 일단 버섯즙 버섯즙 햇살 담은 버섯 농원에 우리 경북 상주에 청년 농무관은 버섯즙 진짜 몸에 좋습니다 먹으면 힘이 나요 제가 오늘 힘들었는데 이거 먹고 지금 힘이 났어요 맛도 있는데요 맛있어요 맛도 느낌이 좋아요 강우경TV 33,000명 34,000명 여러분 강우경TV 가서 구독과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 안정일TV 인사이트TV 여러분 강우경TV 가서 구독과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 서로서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이건 산삼이랍니다 이건 산삼순백 자 따주십시오 우리 이제 이분들이 산삼순백 마이봄체크는 진짜 진보교 유튜브들 광고를 많이 해주세요 이제 일품안후 강진수 대표님도 해주신다는 거예요 일품안후 진짜 맛있습니다 제가 먹어봤어요 먼저 먹어봤어요 완전 진한데요 이거 영상 보고 올게요 와 완전 고 영상 1분만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나가지 마세요 1분만 강민호사 제가 마지막 폭탄선언이 있습니다 예 1분만 전하 산삼 드실 시간이 옵니다 오 그래 그래 나도 기다리고 있었다 음 오늘은 유난한 희도향이 진하게 느껴지는구나 어찌 된 것이냐 예 뿌리 잎 열매 한 뿌리를 한 병에 다 담아 싸웁니다 그뿐 아니라 지리산 팔베꼬지에서 자란 시중 산양산삼을 사용하였고 아무것도 섞지 않은 순 100% 원액이옵니다 그래서 이름도 산삼순백입니다 서운하 아하 그래서 그런지 먹자마자 힘이 불끈 솟는구라 아예 한 박스 갖다 놓거라 알아서 먹게 지난 10년간 매달 매달 20만원씩 꼬박꼬박 보험 넣은 김호구씨 40줄에 처음 병원 신세를 졌는데 언제 퇴진시킬 거예요 총선 전에 총선 전에 나 이득 보려고 아니고요 퇴진시킬 수 있습니까 아니 지금 우리 분위기 국민들 분위기 보면 퇴진 안 되는 게 불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지지율 20%는 국정동력도 없잖아요 그리고 미국 갔다 오면 사고가 날 것 같아요 네 엄청난 또 국민들의 헛나가 오겠죠 또 한 번의 어떤 분노와 거기에 실망 그리고 이 사람이 정말 나라를 끌고 갈 사람이 아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세력들이 특히 아니다 검찰 세력들이 윤 혼자가 안 되는 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세력들이 문제가 너무 많다 그러니까 김건희 세력 두 세력밖에 없잖아요 정치검찰 세력하고 김건희 세력밖에 없잖아요 정치검찰 세력 김건희 무속 비선 세력 무속 세력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은 그렇게 끌어져 내려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그 전철을 밟고 있는 것 같다 좋습니다 인사이트TV님이 실제로 시원히 사랑하다고 천사대원님은 강변님 살림은 잘하겄네 이렇게 또 칭찬해 주셨고요 인사이트TV에서 우리 안지글TV에서 송규석 선생님께서 이번 돈 보험투 사건을 대위원제되는 문제가 많으면 없으냐는 제도입니다 꼭 이번 돈 보험투 사건을 기억해 하며 혁신을 살길이다 맞습니다 지역의원의 차원에서 예를 들면 필요하면 가중치 둘 필요 없고 대위원 따로 선거할 필요가 없이 그냥 지역의원에서 사람이 많을 때 그러니까 동네 당원 모임 대표 이런 이미 조직으로 그냥 두면 되잖아요 자기들이 필요하면 불필요함은 없애고 선거에서 가중치 둘 이유는 전혀 없죠 과거의 어떤 그런 것들의 제도였기 때문에 이건 당연히 개선될 것 같아요 대선후보 투표 때도 그랬었나요? 당시에 대선후보는 그러지 않죠 당대표 당대표 전당대회 때만 저희가 기억하기로는 전당대회 때만 동의합니다 저도 이게 알아도 또 헷갈려버려요 이게 전당대회 당내 선거에만 합니다 선거제도 정당제도는 저도 맨날 헷갈립니다 다시 공부해야 돼요 그리고 요즘 막 중대선거제 이야기해가지고 와 그렇게 되면요 아까 강민호사 말한 것처럼 국민의힘이 2등을 해요 여러분 돈뿌리죠 조직이 있죠 어쨌든 지명도는 있어가지고요 그러면 민주당이 지금 가면 야권이 200세 이상 가는 분위기인데요 중대선거제 하면 국민의힘이 120석 130석은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이 상태에서 중대선거는 안 됩니다 근데 우리 영남재국 후보들은 그래도 중대선거제 해야 된다 이렇게 막 호소하는데 미안하더라고요 일부 영남재국은 단위 특히 대구경부에서 그래서 아니 그러면 거기는 권역별 정당명부를 해가지고 그래서 당내에서 얘기 나오는게요 선거제도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저희 인적구인 부산에서도 한구가 줄어듭니다 남구라는 게 가불로 나뉘어져 있었는데 인구수 조정 때문에 13만이 안 되는 바람에 남구에서 한구가 없어져요 그리고 다른 원래 보통 지금 지역구를 다 살리려면 그 남구는 없애고 다른 구에 인구 상한을 초과하는 구를 분구시키는 게 보통 지역구 살리는 방법인데 지금 나와있는 안이 뭐냐면 253개 지역구 중에 사라질 지역구들이 한 열 몇 군데가 된대요 저희 같은 그러면 사라질 지역구에서 다시 분구에서 늘리는 게 아니라 사라지는 지역구는 그대로 사라지게 남겨두고 합구되는 지역구는 그리고 분구되어야 될 지역이 있습니다 경기도에 많잖아요 그런 지역을 인구 조정을 해서 분구하지 않고 그러니까 253개 지역구를 그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줄이는 거예요 그러면 240개로 줄어든다고 치고 230개나 비례가 70석 되면 그러니까 60에서 70석 장구가 되면 그걸 권역별 비례로 간다 그렇죠 그러면 최소한 대구경부에서도 민주당 의원들이 몇 분은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지금 가장 유력한 안이라고 지금 그렇게 하는 300명을 유지하는 속에서 아니 저는 예산을 한 절반으로 깎거나 3분의 1으로 깎고 국내한테 30명은 늘리자 그렇게 30명 이렇게 30명은 330명 늘리는 거죠 늘리는 걸 안 좋아하시죠 그러니까 승부수가 아니니까 예산을 절반으로 깎아버리겠다 전체 예산을 30명 늘리는 4이네 의원들이 동의해 안 하려고 그러겠죠 그래서 지금 이것도 합구 분구에 관련된 문제도 양당이 합의 볼 수 있는 안이라는 거죠 우리는 수도권에서 손해보고 분구를 안 하니 경기도 쪽에서 그리고 영남에서 우리가 또 약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우리 민주당 쪽에서 그래서 고안이 가장 현실적이라서 그렇게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다들 얘기하시더라고요 네네네 아무튼 중대선거제로 결론나지는 않는다는 거죠 지금으로서는 설득이 안 된답니다 의원들이 예 아니 근데 변희재 대표라든지 다들 걱정하거든요 중대선거는 윤석열의 꼼수거든요 면제부를 줄 수 있죠 탄핵을 막고 퇴진을 막으려는 꼼수 때문에 지금으로서 안 됩니다 다음 총선에서 공약을 내 걸어서 거기서 공론화를 하고 그 다음에 당선된 사람들이 윤석열을 내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중대선거를 하던 그렇게 가도 늦지 않다 이렇게 생각 강의원님 앞으로 정치 당선되시겠죠? 우리 강의원 TV에 페트루치 아님께서 다음 주에 꼭 당선되시길 바랍니다 될 때까지 하겠습니다 최신 유부남님께서 반듯해 보입니다 강의원 변호사님 네 감사합니다 이제 1시간 10분을 향해 가고 있는데 저희는 또 국회 안에서 무슨 민주당 청년 정치인들 달인가? 달이라고 뜻있는 청년들 정치인 행사가 있는데 강민호사님 제가 무엇이 간다고 그랬어요 거기 가야 돼요 갔다가 저는 8시 강민호사님 지난주에 출연했던 서울의 소리 허니라이브 허니라이브 호의 여사를 가야 돼요 바쁩니다 좀 이따 8시에는 또 서울의 소리 봐주세요 여러분 이정은 김현석님과 함께 제가 친연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사실 것인지 토부 가고 다짐 열심히 윤석열 퇴진시키고요 수용구에서 당선되고 그리고 제가 당선 한 번이 아니라 제가 아니더라도 항상 수용구는 민주당이 승리할 수 있는 지역구로 만들고 될 때까지 해가지고요 그리고 되고 나서는 나가라고 하면 금방 나가겠습니다 근데 될 때까지 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러분 강민호사님은 그 한 말씀은 될 때까지 되겠다 심지어 내가 아니어도 누구라도 민주세력이 당선되게 만들겠다 그건 진심입니다 만약에 내년에 진짜 좋은 분이 오셔서 저보다 더 경쟁력 있는 분이 오시면 저는 당연히 그 분 밀어드릴 겁니다 그 마음은 정말 1도 거짓이 없습니다 근데 제가 돼야죠 열심히 해서 제가 돼야죠 박수님 보내주세요 사랑된 일변님 해피라이프님 열심히 해서 제가 팝핀님 영짜박키스님 규석송님 다들 응원 엄청 해주셨어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경TV에서도 강경TV에서도 박수 보내주세요 인사이트 TV에서도 천사대교님께서 큰 박수 멋진 생각입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강경TV가 진짜 지난주에 아니 2주 전에 임생식당 TV 나간 게 실제로 5,400명이 봤어요 본인이 자기 나간 걸 몇 명이 줘 있는지도 몰라 그리고 방금 슈퍼채 달라고 그랬거든요 5만원 쏠라고 그랬는데 카카오페이 인증이 안 됐대 이걸로 뭐 핸드폰 결제 한 번도 안 해봤어요 혹시 그 다음에 그러면 핸드폰 결제가 가능하거든요 근데 핸드폰 결제도 안 되게 해놨더라고 그래요? 5만원 못 썼잖아요 결국 제가 너무 알뜰하게 살았군요 앞으로 다 퍼챗 대신에 5만원 내놓고 하세요 다 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슈퍼챗 대신에 5만원 내고 가면 돼요 내기로 슈퍼챗을 안 했잖아요 지금 5만원 내려놔다가 5만원 내고 가겠습니다 슈퍼챗은 구글이 3,40% 떼요 수수료를 현금으로 박치하러 가겠습니다 5만원 내면 더 좋죠 현금 박치 10만원이면 더 좋고요 아 10만원으로 출연료는 안 드리고 삥을 뜯어요 출연자들에게 진짜 이 가혹한 방송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여러분 이번 주 토요일 5시 서울, 부산 등 곳곳에서 촛불집회 일요일 날 4시 좌우중도합작 전주 제3차 본국민 대회 강우경 변호사님 발언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양문석, 임세은 두 스피스 빡친당 대표의 발언도 있고요 안혜욱, 백운정 대표님 발언도 있고요 변희재, 조용한 대표님 보수 발언도 있고요 백금열 밴드 공연도 있고요 타카피 공연도 있습니다 환상적입니다 이번에 진짜 좋습니다 전주집회 많이 오십시오 진짜로 전주는 또 비교적 가운데니까 이렇게 오기도 좀 같잖아요 맛과 멋의 도시 하나요 그렇죠 오신 김에 전주 비빔밥, 콩나무국밥, 한식 더 드시고 가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좀 이따 8시 소리 소리에서 만나고요 저희는 또 내일은 임세은식당TV, 6시 안징글TV, 임세은식당TV, 인사이트TV, 서승만TV가 공동으로 서승만 박사하고 전화합니다 오늘은 현금으로 슈퍼스를 내시고 내일은 배워서 진짜 슈퍼챗 쏘세요 왜냐? 슈퍼챗을 쏘면 우리가 홍보를 해드리잖아요 강경TV 구독하기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돈으로 사는 거예요? 구독을? 슈퍼챗으로? 죄송합니다 저희는 황금만능주의를 배격합니다 황금만능주의를 배격하는데 슈퍼챗 쏘면 메시지를 쓸 수가 있게 돼 있어요 그게 읽어주는 게 유튜브계의 최소한의 관행과 예의입니다 그렇군요 여러분 하다 보니까 진짜 70분 있어요 강민사님 마무리 인사해 주십시오 정말 바쁜 이 저녁 와중에도 안징글TV, 강경TV, 인사이트TV로 많은 분들이 봐주셨습니다 진짜 고맙습니다 또 나중에 더 많은 분들이 봐주시거든요 기본적으로 또 재방송도 합니다 우리는 아시죠? 저 지역에서 지지자들한테 제일 많이 드리는 말씀인데 우리 지지자들 힘드신 거 다 알아요 아이고 그러니까 제일 힘든 게 우리 민주당 지지해 주시고 이재명 대표 지지해 주시는 분들 진짜 힘든데 지치지 맙시다 마시죠? 제가 지치지 않도록 뭔가 힘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할 테니 우리 지지자들 지치지 말고 윤석열 퇴진하고 우리 승리할 때까지 함께 가시죠 사랑합니다 아 멋있습니다 우리 안징글TV의 엉뚱아님께서 중국도 감당이 어려운데 러시아까지 등을 돌면 경제뿐만 아니라 안보이도 너무 힘들고 불안해집니다 맞습니다 미국과 일본의 앞잡이 그것도 부하 대등한 동맹도 아니에요 완전 앞잡이 부하가 돼서 북한, 중국, 러시아, 베트남까지 다 적대시해서 경제폭망하고 안보 불안하고 한반도는 영구히 분단되고 미국, 일본에 그냥 이익에만 복무하는 황당한 상황이 될 수도 있고 심지어는 전쟁 나서 한반도가 제3차 세계대전의 빌미가 될 수도 있고요 그냥 한반도 한민족은 절멸할 수도 있습니다 미친 새끼입니다 미친 새끼 JMS, 태용아 JMS라 그랬잖아요 민주당 보고 말도 안 되는 짓을 했는데 임세윤 소장님이 스피치 나가서 국민의힘당이나 태용아 말로 JMS다 시켰어요 박영식인가 그랬더니 뭐냐? 졸라 미친 새끼 졸라 미친 새끼들 JMS 진짜 딱 맞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김수현님께서 또 우리 마지막으로 강경 변호사님 큰 박수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72분 강경 변호사님 이야기 듣다 보니까 훌쩍 지났는데요 강경 변호사님 참 사람 좋으시고 마음씨 바르고 또 이렇게 시민들에 대한 태도가 참으로 겸손하고 개방적인 훌륭한 정치인이신 것 같습니다 많이 응원해주시고 강경TV 구독하기 좋아요 인사트TV 구독하기 좋아요 부탁드리고 항상 임세윤식TV 우리종TV 박예슬톡톡TV까지 구독하기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양이삼TV도요 자 저희는 좀 이따 8시 서울에서 만나고 내일은 임세윤식당TV에서 서승만 개그민과 함께 만나겠습니다 자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 음악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예 딱디피디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음악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